따뜻한 가을볕에 낮에는 포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막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 동안에도 옅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는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부산을 포함한 영남은 오늘도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지만 중부 곳곳으로는 오전까지 대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은 5도 아래를 보이며 어제보다 더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한낮 기온 부산 21도, 양산 22도, 창원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해상에서 최고 1.5미터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입동인 모레 아침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아침 기온이 다시 조금 오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